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모자의 기둥 이라고 해야 될까 깊이 라고 해야 될까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제가 그 기록이나 어떤게 남겨 졌지 않아서 연구를 하느라고 여러개를 다시 떠 봤습니다 저 보라색과 이 검정색은 제가 쓰고 다니는 거구요 쓰고 다니는 건데 창 부분을 다시 풀었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좁게 넓게 다양하게 떴구요 이 빨강색은 빨강색은 어 사무실에 없어 가지고 집에 와서 다 뒤져 가지고 나머지 실로 마무리 했습니다 음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분홍색 실도 찾아 가지고 완성했구요 음 이번에 그 구독자 100명이 되면 제가 게시판에 올려서 제일 첫번째 신청한 사람에게 설명할 때 뜬 모자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 나머지 빨강색은 제가 작년에 떠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재현한 거구요 그리고 검정색은 검정색과 보라색은 제가 쓰고 다니니까 걔는 드릴 수 없고 그리고 빨강색과 보라색은 실이 음 이 오팔로 실 이라는 건데요 이게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드릴 수 없구요 지금 이 분홍색은 앙고라 80% 로 만든 거라서 얘는 안 따가워요 그리고 검정색도 그렇지만 쟤는 쓰고 다니는 거고 지금 얘는 만들고 있는 거니까 저걸 드리거나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음 그 빨강색은 혹시라도 실이 모자라면 저 목도리를 풀러서 마저 뜨려고 했던 거구요 지금 음 책 부분을 시작하다 만 저 아이보리 색깔은 풀러서 그 검정색으로 책 부분을 다시 떠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또 올릴게요 지난번 방송에서 시연을 보여준 건 여기까지 였는데 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일곱 코로 만들고 그 다음 어 첫 그 다음 한 단에서는 전부 늘리면 14 코가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따는 한 코 걸러 두 번째 한 코 늘리는 거 그래서 어 21 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두 코 걸러 한 한 코 눌리니까 어 스물 여덟 코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뜨다 보면 어 열일곱 번째 단에 가면 어 그러니까 첫 첫 번째 그 일곱 코 만들고 빼놓고 열일곱 단에 가면 어 열 열일곱 번째 두 코를 늘려 두 코로 해야 되죠 한 코 늘리는 거 그렇게 해서 늘리다 보면 결국 한 단 마다 전부 일곱 코씩 늘어나요 그래서 무늬가 이렇게 형성되죠 바람개비 처럼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걸로 보면 좀 보이죠 그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계속 한 개마다 한 단 마다 어 한 코씩 이렇게 늘려가서 일곱 코씩 늘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모자를 내 머리에 딱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세워서 요렇게 둘레 돌아가면서 다 요렇게 제도 되지만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있죠 초등학교 4학년 때도 배웠나 그러면은 이게 원의 둘레는 어떻게 해야죠 e 파이 r 이죠 e 파이 r e 파이 r 은 뭐예요 r 은 반지름 e 는 e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지름 그 파이에다가 파이는 3.14 1592 쭉 하지만 일단 3.14 로 계산해서 요 지금 가장 중심점 거기에다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가장 긴 길이를 재보면 이게 지금 13.5 죠 13.5 를 갖다가 3.14 로 곱하고 그러는데 으 제 제가 아까 13.5 곱하기 3.14 하면 42.3 cm 가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신생아의 머리가 50cm 잖아요 머리둘레가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어 저의 경우는 56cm 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 17.5 곱하기 3.14 하면은 얼마냐면 54.95 가 나와요 그러니까 17cm 정도 되면 음 17cm 곱하기 3.14 하면은 53.38 이렇게 되요 그럼 이 정도에서 중단하고 이제 기둥을 계속 만들면 됩니다 네 그런 이유는 제 머리둘레가 56.5 에서 16.5 에서 17.5 까지 하면 머리가 이제 16.5 이상 되면 지지만 어 얘가 이제 그 늘려진 부분에 그 다음을 뜨면 그래도 평면입니다 왜냐면 늘려진 것이라서 그래서 보통 음 7 코는 몇 센치 인가 하고 재보면 7 코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7 코를 재봐요 7 코를 재서 길이를 재보면 음 1 2 3 4 5 6 7 2.5 에서 3cm 가 됩니다 그러니까 52.5 나 53cm 정도에서 멈추면 결국 56cm 의 둘레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계속 동그랗게 뜨는 그 뜨는데 참 여러분 제가 지적을 안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 안해서 또 못 알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코를 이렇게 두 개를 다 하는게 아니라 저는 제일 처음부터 사실은 이렇게 뒤에 코만 잡았습니다 뒤에 코 뒤에 코 잡아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얘는 근데 두 코 다 잡아서 왜냐면 칸을 마감하는 거니까 줄을 이렇게 해서 한 코 늘려서 요거를 여기를 그 또 이것도 이 바로 그 코 뒤에 넣어서 어 둘 중에 한 코 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얘는 좀 작지만 이게 이거 이거 하면은 42cm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머리둘레가 46cm 이거 신생아도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요 길이로 그 다음에 계속 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내면 아 보이시나요 지금 혹시 모르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너무 느리면 2배속으로 눌러서 보시구요 어 그래도 빠르다 생각하시는 분은 음 뭐 0.5 배속 이렇게 낮춰서 그 속도를 낮춰서 보시면 되요 사실 저 뜨개질 어 아까 뭐 우리나라 나이라면 7살 그때부터 뜨개질 해서 뜨개질 속도 굉장히 빠른데 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뜨개질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4년 전에 제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어 그때 마음을 다스리느라고 이 모자 뜨기를 했었어요 그때 뜬 모자가 보라색 2개 검정색 2개 빨강색 하나였어요 근데 보라색 하나는 쓰고 갔을 때 어느 분이 그거 얼마면 되냐 얼마 주면 해줄 수 있냐 그러셔가지고 그냥 목도리와 모자를 그분의 모자가 그분의 머리에 만나보고선 어 맞아서 그냥 모자하고 목도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도리는 아 필요 없다 하는데도 그 세트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드리고 왔었었구요 그 검정색은 올 11월인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빨강색은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장창 다시 뜨려구요 근데 저도 그 구독자가 아직 쭈꾸미여서 100명이 되는 순간 100이라는 숫자는 온전하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아이들 100일 잔치 하듯이 그렇게 그 100명이 되면 저도 선물 하나 드려야겠다 사실 제 생각보다는 우리 남편의 생각이었습니다 100명이 되면 뭘 하라도 드려라 근데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사실 제 모자 어디도 없구요 지금 방송하기 전에 제가 이것들도 많이 이렇게 음 혹시라도 있나 책을 다 뒤져도 책도 못 찾았고 제가 아이들 만들어준 거는 작은 아이 거는 사람들이 다 입었을 때 어떤 사람이 달라고 해서 다 줘버려서 없지만 큰 아이 건 남아 있는 줄 알고 아무리 뒤져도 없구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그 방법은 지금 모르겠구요 여기서 진짜 모자에서 중요한 건 챙입니다 챙이 시작되는 부분에 두세 번 그때 어떤 노하우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제가 기록을 안 해놨어요 언제나도 내가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잊어버릴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나이 때문인지 교통사고 때문인지 모르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현해보려고 그 많은 것들을 지금 갖고 있던 모자 두 개도 다 풀러서 챙은 다시 떠봤어요 근데 예전보다 속도가 너무 느린지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빨간색 모자는 사무실에서부터 뜨고 있던 거 가져와서 실을 혹시라도 못 찾으면 목도리를 풀러서 떠야지 그래갔는데 다행히 좀 남아 있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잔뜩 있네요 실이 분홍색 실은 잔뜩 있었구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 분홍색 실과 지금 설명하면서 할 우리 지금 검정색 실로 만든 이것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 70년대 명동 그 당시에는 명동이 더 유명했어요 명동에 모자 쓰고 가면 사람들이 그거 얼마면 되냐고 팔라고 막 그랬는데 저 그때 단 한 개였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없었고요 여러분들 모자 올겨울에 이렇게 떠서 써보세요 정말 외투 하나 같아요 저 모자를 벗는 순간 엄청 추워져요 모자를 쓰면 2, 3도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자를 만들어서 본인이 쓰든지 아니면 선물해 보세요 이렇게 모자를 계속 뜨는데 여기 한 바퀴 돌려가네요 이제 다 근데 여기서는 이 택까지는 이 끝을 여기 찔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냥 이 두 개 중에 뜨는 게 아니라 뒤에 이거 이름이 이랑뜨기인가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뒤로 계속 돌리면 결국 원기둥처럼 됩니다 그게 모자의 기둥이 되는 거죠 오늘도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게 방송이 길어지면 또 안 보실까봐 이만 중단하고 다음에 정말 중요한 책 만들기 시작할 때는 여기까지 다 준비하시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의꾼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.